물레 청소년 수련관이 옥상 달촌 텃밭을 일구어갈 가족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달촌 텃밭 가족교실은 작물의 씨앗부터 수확까지의 과정을 가족이 함께 경험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촉감과 시각 등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작물재배 전문 강사와 함께 3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물레 청소년 수련관 옥상 텃밭에서 친환경 텃밭 재배 교육과 친환경 먹거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가족은 이달 10일까지 수련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